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구독! 알림 설정! 알지?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동네형 박성수입니다. 상당히 지금 생소한 그런 사운드죠? 저도 지금 이렇게 텐션 낮추고 목소리 깔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로 나 오늘 감기 걸렸어. 근데 나도 참 병신인 게 피파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아픈 몸을 이끌고 잠깐 PC방에 갔어. 내가 좀 스토리가 길어. 새벽 1시에 방송을 하려니까 말을 크게 못한다. 오늘 최초로 박성주 피파 온라인 최초로 조용한 카드깡. 세계 최초 카드깡 ASMR. ASMR ASMR 입냄새가 여기까지 온다고? 오케이 150만원 괜찮죠? 오케이 갑시다. 아 가자. 아 서 있어요. 로벨티티. 뭐 레녹. 호드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밥 안 봐? 누가 봐? 하지 말라. 아 토티 진짜 안 뜨면 어떡하지. 난 지금 새벽 1시에 아픈 몸 이끌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패키지 까는데 토티 하나도 안 뜨면 나 진짜. 와 나 미치겠네. 아. 하아. 크로스 머리가 약간 내 머리 비슷한 것 같은데. 나도 머리 올리면 이렇게 되거든. 와 이마 진짜 넓다. 여기서 풋살 가는. 여기서 4대4 풋살 가는. 핑. 아 나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이거 왜 이러고 있어. 아 이거 3단 고음 지를 때. 표정인가 보다. 아 죽겠네. 나 이렇게 한 번에 까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어. 설마. possibilities. 이렇게 소리를 못 지르니까 초음파로 초음파로 좋아 6천만원이야? 지렸다 아 드디어 나왔다 됐어 됐어 아니 아니 그래도 두 개 나오면 좋지 와 이거 비싸다 837만원이야 진짜 잘 나오는데? 띄워라 은바페? 은바페다 역하야 히히 미각 한 명 integrity 한 명 더 뛰압 한 명 더 뛰자 티티 오카 나오던가 한 명은 더 뛰지 말아 농아? 아닌데 맞네 으웟 다 형 띠 카드 깡은 조용히 깔아야 되는 구나 와... 와 지렸다 티티 혼아우드 5카 이후로 제일 잘 나왔다 와... 아 이제 미련없다 이제 이제 안 뛰어도 돼 아 근데 좀 아쉽긴 하네 펠레다 펠레 몇 카? 1카 와 씨 왜 이렇게 잘 떠? 아 이제 걸어도 돼 걸어도 돼 농협 누구야? 누구지? 밤바스텐인가? 밤바스텐 이제 국가랑 포지션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는 이 피창 인생 아 근데 이번에 또 또 나오면 진짜 개꿍이네 어? 굴루트 몇 카? 이런 씨... 이런 씨 기대 오지게 했네 미친 아니 개웃기네 진짜 아 1카 개꿍이지 됐어 됐어 야 많이 뛰었다 세 번 뛰었다 야 미친 또? 어? 대박 논란랑 야 왜 이렇게 싸졌냐고 있는데? 1,900이야? 야 왜 이렇게 싸졌어? 와 지렸다 겁나 잘 나왔네 와 와 깡떼 와 호나 사땐다 얘들아 근데 중요한게 뭔지 알아? 하.. 마일리지가 남았어 내가 사실 이것땜에 지른거야 이거 5만마일리지 채우려고 토티 호날드 오랜만이야 지금 5억! 씨바 5억 제발 우와 야 토티 호날드 5억이야 자 간다 야 아 근데 말게 여기서 호날드 뜨잖아 아 씨바리더랑 소리 질러야 아 유벤인 줄 알았네 씨 아 유벤인 줄 알았네 근데 잘 됐어요 오히려 잘 됐어 왜냐하면 포구바 포구바 사카 만들라고 재료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르셀로가 5벌에 96이야 필요했어 재료값만 대충만 이어주라 바보 가야지 얘들아 마루솔레 개떡상 한다고? 포그바가 더 떡상해 잘 봐 다음부터는 카드깡은 조용히 깔겠어 강화도 조용히 해겠어 역시 역시 음성인증론이라니까 내가 오바싸면 오히려 안붙는거 같아 와 지렸다 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구독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이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뿌잉 fingerprints 아 그래요 네 제